한 달에 드는 생활비가 웬만하냐 크게 싸우면 한 명이 외박하나요? 아니면 그래도 잠은 지내줘잖아요? 한 명이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안 서운하나요? 화장실이 한 개인데 둘 다 똑바로면 어떡하나요? 처음에는 이렇게 만졌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브란도예요 오랜만에 제가 브이로그가 아닌 이런 영상을 찍네요 뭔가 좀 어색하다 오랜만에 이런 거 하려니까 너무 너무 어색해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궁금에 대한 Q&A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Q&A를 많이 했었어서 좀 새로운 주제들로 해보려고 해요 저희도 생각지 못했던 질문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새로운 질문들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야 여러분들이 코 어떻게 됐어요? 많이 물어보시라고요? 갑자기요? 아니 많이 물어봤어요 뒤에서 그래서 내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줄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영상에서 보면 될 거야 그랬는데 딱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붓기가 막 다 빠지진 않았는데 그냥 코가 좀 올라갔다 해야 되나? 아직은 눈부파 제가 코 성형을 뭐 여기만 코끝만 이렇게 올린 거라 그래서 아직 별 차이점을 잘 못 느끼긴 하는데 여튼 그래서 지금 일주일 차입니다 참고하고 봐주세요 일단 그러면 제일 많았던 질문 먼저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한 달에 드는 생활비가 얼마냐? 이제 보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저희가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각해볼게요 월세는 뭐 각자의 사정마다 다르니까 월세 제외한? 식비 관리비 이런 거 전기세, 가스비, 수도세 이런 거 셋 다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어 그럼 각자 5만 원씩 내는 거고 무조건 반반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식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장을 보는데 가면은 15만 원 정도 써요 그걸로 이제 한 달에 버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먹다가 더 떨어지면? 음식이 만약에 떨어졌다 하면은 요 근처 가서 그냥 또 타오고 그리고 아니면 배달 시켜봤거나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30만 원? 아 그 정도 나와요? 많이 쓰면 40만 원 안 써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왜 이렇게 적겠어요 여러분? 근데 저희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어 그리고 막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 맞지 그 부분 내가 볼 때 커 그 술 안 먹는 게 커 솔직히 밖에 나가서 술 마시는 돈에서 한 번 나가면 만 원, 2만 원 2만 원만 쓰는 게 아니라 거의 4만 원은 쓰잖아 맞아 우린 그런 게 없으니까 전혀 없으니까 그냥 밥 한 끼 먹고 하루에 배고프면 야식으로 그냥 간단한 거 만들어 먹고 그렇게 만들어 먹으니까 쌀 돈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한 명이니까 내가 봤을 때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 맞아 제가 요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 정도 나갑니다 한 50만 원 쓰는 건가요? 그죠? 총 네 집은 어떻게 알아봤나요? 집은 근데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어 뭐야? 성격이 급해 아!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급해서 내가 만약에 이 집이 정말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응 하면 그냥 바로 계약하고 그 집을 살아야 돼 아 안 됩니까? 근데 또 재현이가 옆에서 말렸죠? 재현이가 더 보자 더 보자 해서 진짜? 2룸 갈 거 3룸 갈 거 이게 좀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세상에는 아주 많은 집이 있습니다 맞아요 많이 가보는 게 결국 제일 좋은 집을 얻는 방법인 거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철판도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내가 살 집이라서 들어가가지고 행동을 막 해봐야 돼 음 그러니까 물도 계속 틀어보고 계속 틀어놓고 틀어놓고 돌아다니고 나도 틀어놓고 돌아다니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막 행동을 해서 봐야 돼요 내가 뭐 하루 이틀 살 집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부동산 분들한테 연락해서 알아보고 가면서 그러면 다음 질문 크게 싸우면 한 명이 외박하나요? 아니면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나요? 저는 아마 제가 싸우고 외박하면 아마 재현이가 죽을 거예요 그죠 재현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와가지고 저를 죽이던지 외박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여기 재현이가 살면서 외박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물어는 봤는데 물어는 봤어요 안 된다 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안 물어봤어요 그냥 아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치 왜냐면 쓸쓸하잖아 그쵸 그래서 외박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할 예정입니까? 아니요 싸워도 나가서 자지 않아요 잠은 무조건 집에서 자요 그 다음 돌고 후 나가서 데이트하는 게 좋나요? 집에서 데이트하는 게 좋나요? 저는 뭐 이런 뭔가 전이 등록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집이 좋아요 예 저는 그냥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사람한테 붐비는 걸 싫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서 노는 거 집에서 노는 거 사람 없는 거 안 시끄러운 거 까다로워 까다로워 이렇게 이걸 좋아해서 저는 보통 집에서 데이트하는 게 좋아요 나도 집이 좋은데 한 2주일 이렇게 집에 있으면 너무 재현아 2주일 집에 있었다는 거 자체가 너는 집이 좋은 거야 보통 사람은 2주일 동안 집이 안 했어 근데 있다보면 가끔은 내가 안 거쳐서 나가고 싶다고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2주 집에 있으면 나도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집이 좋지 당연히 그냥 저도 집이 좋은데 가끔 거쳐서 나갈까 가끔 가고 싶죠 저도 저는 그냥 숲 같은데 아 그런데 나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스케이트보드 타러 가라 그것도 혼자 근데 거기 스케이트보드 상에 사람이 많아 그럼 나 안 타 이게 뭐 공수야? 아니 난 진짜 시끄러운 거 진짜 싫어해서 잘 저는 밖에서 잘 안 돌아요 예민공수 아 맞아요 좀 예민해 예민공수 집에 몇 시까지 들어와야 하는지 정하나요? 그건 딱히 없어요 그건 뭐 나 새벽 5시에 들어올 적도 있죠 근데 그게 거의 외방이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늘 바로 집업이 그냥 PC방에 있다가 친구들이랑 다 아침까지 PC방 하다가 들어온 적도 있고 맞죠 근데 재윤이가 또 그때까지 안 자요 아 왜냐면 잠이 뭐 와야 자지 이 집사람이 밖에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뭐 통감은 없어서 재윤이도 뭐 새벽에 들어오고 뭐 하는데 통감은 딱히 없어요 그런 걸 구수로 했진 않아요 제가 연락도 많이 잘 되는데 맞아 한 명이 약속이 있어서 나가면 안 서운하나요? 이게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진짜? 당연하지 혼자 있어야 되니까 응 나는 소리를 질렀죠 너가 나간다 했을 때 진짜? 아 얘는 파티였지 응 그러니까 나는 뭐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하는 게 나 혼자 있는 거 자체가 아니라 내 파티야 재윤아 늦게 들어와 연락 안 해도 돼 그래서 한번 털렸어요 제가 지금 말을 왜 털렸다만 집에 있는데 왜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하냐 그래서 털렸어요 근데 진짜 처음에는 서운했어 근데 이제 내가 서운한 감정을 강산이한테 표출하면 강산이가 나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못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봤죠 많이 봤죠 어 응 아 그쵸 눈치는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좀 변할 때는 맞아요 매일 이게 매일 한 공간에 두 사람 이상이 있다 보니까 가끔 혼자 있는 게 좋은 때가 있어요 어 가끔 이제 그냥 아무 저는 뭐 가끔 좋은 건 아니지만 매번 좋지만 저는 그렇게 좋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뭔가 맛을 알아버렸다는 거지 혼자의 그 편안함 서운하진 않아요 어 나도 이제 계속 서운함은 없어 그냥 나가면 오케이 다음 질문 동굴을 하다 보면 결혼하고 싶지 않나요? 약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무뎌지는 게 있긴 한데 같아요 어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았고 앞으로 계속 살 거잖아 이게 결혼이랑 뭐 하잖아 이게 결혼이랑 다를 것도 없고 결혼은 결국 그냥 선대한 파티를 즐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어 그쵸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여전거 결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결혼을 한 거 같아 아 그치 어 늘 눈 뜨면 얼굴 보고 어 그니까 결혼은 뭐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다 하진 않아요 뭔가 생각이 그냥 결혼을 한 거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 화장실 와 이거는 진짜 재은이의 고민이다 읽어보세요 화장실이 한 갠데 둘 다 똑바로 하면 어떡하나요 이 전집에서 내가 하나였지 꼭 화장실에 하나 있으면 똥 타임이 겹쳐요 꼭 밥 먹는 시간도 똑같고 어 자는 시간도 비슷하고 하니까 이게 생활 습관이 사이클이 똑같다 보니까 꼭 겹치더라고요 변의 편한 시간 타이밍도 똑같아요 우리는 꼭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배가 아프기 시작해 아 그래서 난 바로 들어가거든 최대한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먼저 쓰잖아 그러면 파고 칙칙이를 둘러뿌려야 돼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그럼 이제 그럼 이제 내가 문을 확 열어잖아 그럼 무슨 냄새가 나는지 섞여 그게 섞여서 보여 분명히 네가 똥을 싸고 나갔잖아 어 근데 나 그게 좋은 냄새도 아닌데 나쁜 냄새도 아닌 냄새가 나니까 되게 내가 앉아있으면 되게 기분이 멋나고 아 그리고 그리고 이거 만약에 강산이가 먼저 쓰고 내가 앉았다가 변경이 정말 떳떳해 아 맞아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재은이는 되게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구할 때도 무조건 화장실 두 개 있는 식으로 그래서 이 집으로 왔어요 근데 이게 변 화장실 말고도 샤워할 때도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샤워하는 시간이 막 한 시간 이렇게 걸려 근데 그 한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샤워가 끝날 때까지 어 여러 가지로 화장실이 한 개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씻으면 되지 아 또 근데 그게 낭만이 있거든요 좀 더 초반까지 아 맞아 근데 그때 중후반 중후반이 되면 그런 낭만이 조금 무뎌져요 맞아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만졌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몇 번 같이 씻으면 그냥 남매가 서로 등 돌리고 머리가 있고 빨리 빨리 나와 아 추워 아녀씨 나 지워야 되는데 얘 머리 막 깎고 있고 아 빨리 이러고 찬물로 삑 돌리고 약간 약간 그런 거 아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다 씻고 나가는데 거품 붙이고 알죠 알죠 이거 약간 그렇죠 약간 뭐래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동거가 오래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낭만은 없어요 아 설렘 설렘 이런 것뿐만 장난이 더 장난이 더 많아져요 맞아 동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상도 잘 없고 유튜브에 약간 이 궁금증이 해소될 데가 없을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어 이건 저희는 진짜 과장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는 팩트만 어 경험만 그런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 거라 동거를 오래하면 낭만과 로맨스는 없다 그냥 가족이다 그냥 내가 보는 뭐 친오빠 친누나의 모습이다 재현이 맨날 그 트럼틀 그 팬티 입고 그냥 뭐 그쵸 뾰족하면서 걸어다니고 뭘까 없나 하면서 머리 냄새 불풍기고 재현이 여기 앉아 이제 기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는 이제 재현이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려고 뒤에서 생각하는데 머리 냄새가 올라오잖아 아 그럼 진짜 그럼 진짜 누나야 우리 우리 친 누나야 우리 인중 냄새 우리 인중 냄새 우리 인중 냄새 우리 인중 냄새 absolutely 친구 하이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